떠나신 분께서 하고 싶었던 말, 전하고 싶었던 생각 우리가 대신 읽어드리는 거야 저희는 무브트 헤븐의 한정우 한그루입니다 우리야 아빠는 항상 그루 곁에 있습니다 나한테 남긴 유언이 뭐예요? 총상구씨가 한그루군의 희연인을 되어주길 희망하는 유언서를 남겼습니다 한 20살이면 애교하는데 무슨 보호자가 필요해? 화이트킥, 토니거스, 플랫노즈링 아니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장애인 안을 보면 그렇더라 수리야 이거 왔어 빨리 나와봐 오늘부터 내가 이 집 주인이거든 후견인이면 좀 보호자다워도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깡패 같아요 깡패 그루군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 3개월의 동복 기간 육군 정리업체 모두 퇴원을 직원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빨리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시체 처리지 뭐지 그거 말하는 거냐? 신정리거든요? 여기 현장이야? 괜찮으십니까? 저희 괜찮냐? 현장은 돌아가신 분들 집입니다 국분들이 정리할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부탁하신 일입니다 저는 모인의 유통을 정리해 드리도록 그 해변의 행동입니다 이제부터 가시마 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 가족도 안 가져가는 쓰레기를 가져가서 뭐 하려고? 사랑하는 분에게 남기신 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바라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가로는 어떤 사람은 그러던데 돌아가신 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네 저희들은 고인의 유통을 정리하러 온 네? 로버트 해본의 한 그룹 조성구 입니다 감사합니다.